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공격적으로 엄청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크로스 위주의 공격을 너무 집착한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록을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 이번 시즌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90분당 크로스 성공 횟수가 가장 많은 팀이에요 3.12회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크로스를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크로스라는 것은 왼쪽에 있는 페리시치 오른쪽에 있는 도어티 혹은 뭐 클루셉스키 좌우 측면에서 이제 계속 올라오는 그런 크로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이제 보셨던 이 크로스 횟수가 세트피스를 뺀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크로스 횟수입니다 그만큼 토트넘이 공격을 전개할 때 측면으로 볼을 보내서 크로스를 올린다 그래서 이제 박스 안에서 케인 혹은 히살리송의 머리를 노린다 이게 이번 시즌 콘테 감독이 약간 집중해서 시도하고 있는 공격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토트넘의 공격을 보면 최전방의 케인 오른쪽에 히살리송이 나왔죠 그래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왼쪽에서 페리시치에게 볼을 보내주고 왼쪽에서 크로스 올릴 때 안쪽에 케인 그리고 히살리송, 손흥민 그리고 오른쪽 윙백으로 뛰는 도어티도 혹은 에메르송도 박스 안에서의 제공권에 강점이 있는 선수들이라서 윙백도 박스 안으로 들어와서 제공권 싸움 이러한 전술을 많이 사용했고 이 전술이 효과적이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꽤나 효과적이었습니다 이게 뭐 많은 얘기들이 있죠 공격이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효과가 좋았어요 왜냐? 월드컵 전까지 4위였으니까 챔피언스 리그에서 1위로 올라갔으니까 어쨌든 성과물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 방식이 최근에는 안 통하면서 성적도 안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문제인 건데 여기서 토트넘이 왜 문제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콘테 감독이 우리 팀은 창의성이 부족하다 라고 했는데 그게 왜 어떤 얘기가 있냐면 기록을 보세요 기록을 보시면 토트넘이 크로스 성공 횟수가 1위죠 근데 놀랍게도 맨시티가 크로스 횟수가 두 번째로 많은 팀입니다 우리가 보통 맨시티라고 하면 짧게 짧게 주고받으면서 아주 창의적인 공격을 많이 하면서 수비라인을 무너뜨리는 팀이잖아요 근데 맨시티가 크로스 횟수가 많아요 왜 그러냐? 맨시티는 크로스를 올릴 때 토트넘처럼 띄워주는 크로스도 올리지만 낮게 깔리는 땅골 크로스나 컷백 이런 다양한 크로스를 부사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크로스 전략은 많은 팀들이 사용하는 전략이고요 3위가 리버풀이에요 크로스를 많이 올린다고 해서 절대 안 좋은 게 아닙니다 크로스를 올리지만 이 크로스가 얼마나 다양하게 상대팀이 데뷔할 수가 없을 만큼의 창의적인 패턴으로 올라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록을 보시면요 토트넘이 분명히 크로스를 프리미어릭에서 가장 많이 올려서 성공시키는 팀입니다 근데 이 기록 보시면요 밑에 있는 기록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패스 성공 횟수 이 기록 보시면 분명히 토트넘이 박스 안으로 크로스를 많이 올려주는 팀인데 페널티 박스 안에서 패스 성공 횟수는 6위예요 9.24회 반면에 맨시티는 14.3회 리버풀은 13.1회 그리고 심지어 아스날은 크로스 횟수가 15위였습니다 크로스가 매우 적은 팀이에요 아스날은 그런데 페널티 박스 안에서 패스 성공 횟수는 결국에 11.3회 리그에서 세 번째로 높은 팀이 아스날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록도 볼까요?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맨시티 36.6회 1위입니다 리버풀 34.4회 아스날 32.4회 세 번째로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가 많은 팀이에요 그런데 토트넘 쭉쭉 내려가다가 8위입니다 이게 토트넘과 맨시티, 리버풀, 아스날 이 팀들 간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토트넘은 크로스를 올릴 때 크로스의 횟수도 많고 크로스를 성공하는 횟수도 많지만 어쨌든 계속 띄워서 주는 패턴밖에 안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 박스 안에서 연결되는 패스의 횟수가 적고요 결과적으로 박스 안에서 볼을 터치하는 횟수가 매우 적은 겁니다 반면에 맨시티나 리버풀, 크로스의 횟수가 많지만 크로스의 횟수가 많을 때 그냥 단순하게 올려주는 게 아니라 짧게도 올리고, 길게도 올리고, 띄워서도 올리고, 땅볼로도 올리고 여러 가지 패턴이 존재하니까 박스 안으로 크로스가 들어왔을 때 볼을 소유해서 패스를 주고받는 횟수가 많은 거고 아스날도 크로스 횟수는 적지만 중앙에서 만들어가면서 박스 안으로 볼을 투입하니까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나 박스 안에서의 패스 성공률이 높은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슈팅 횟수 맨시티 17.9회 리버풀 17.2회 아스날 15.7회 토트넘 14.1회 이게 토트넘이 크로스 횟수가 많고 박스 안으로 크로스를 넣어주는 횟수는 많지만 경쟁팀들 맨시티, 리버풀, 아스날 이런 팀들과 비교했을 때는 박스 안에서 효율적인 공격이 그만큼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지금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그렇다면 토트넘이 창의적인 공격을 하면 되지 않느냐 패스를 주고받는 공격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지금 토트넘의 선수 구성은 또 그러한 축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구성입니다 어떤 거냐 지금 토트넘의 선수 구성 보세요 앞선에 케인, 손흥민, 페리시치, 히샬리송, 클루셉스키 오른쪽에 도어티나 에메르송 이렇게 있죠 근데 특히나 이 하프스페이스를 활용한 공격 손흥민, 하프스페이스를 활용하는 창의적인 선수 아니죠 페리시치 아닙니다 케인도 창의적인 이 하프스페이스를 활용해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는 유형은 또 아니에요 클루셉스키도 마찬가지예요 클루셉스키는 하프스페이스에 있기보다 측면에서 측면 돌파와 측면에서 균열을 만들어주는 플레이를 더 잘하는 선수입니다 도어티나 에메르송은 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맨시티, 리버풀, 아스날 이런 팀들에 비해서 이 현대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하프스페이스를 활용하는 선수가 너무 없어요 그리고 이 하프스페이스를 활용하지 못하는 선수단을 구성한 것도 콘테겠죠 다른 팀들을 한번 볼게요 다른 팀들 보시면요 맨시티 경기 보시면 베르나르드 실바와 데브라이너 하프스페이스 좌우 측면에 위치하면서 이 두 선수가 좌우 측면에서 계속 흔들어줍니다 그리고 아스날 아스날 보시면요 자카와 외데고르 이 두 선수가 자연스럽게 올라와서 좌우 하프스페이스를 활용할 때가 많아요 요게 이제 차이점인 거죠 토트넘과 맨시티, 리버풀, 아스날, 맨유 여러 팀들과 토트넘의 창의성, 공격 전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다 토트넘 경기 보시면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 페르시치, 손흥민, 케인, 브라이언일, 도어티 이 다섯 명의 선수가 그냥 수비 라인에 붙어 있습니다 창의적인 플레이가 발휘되어야 되는 위치 공격 라인 약간 밑에서 공격 라인에게 창의적인 패스를 보내줘야 되는 이 하프스페이스 위치 이 위치에 선수가 없고 이 위치에서 잘할 수 있는 선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인 겁니다 토트넘과 맨시티, 리버풀, 아스날, 첼시, 맨유 여러 경쟁팀들과 현재 토트넘의 차이고 콘테 감독이 성적을 내는 것은 알겠지만 콘테 감독의 축구가 현대 축구의 흐름과는 약간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록이 나타나는 거죠 창의적인 플레이가 안 나오니까 박스 안으로 패스를 넣어주는 게 부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다른 경쟁팀들보다 박스 안에서의 패스 성공 횟수나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 횟수가 현저하게 적고 크로스 횟수만 엄청나게 많고 이런 안 좋은 수치가 나타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게 있냐면 토트넘이 크로스를 올린다고 해서 이게 효과적인 크로스가 되느냐 이것도 살짝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게 있냐면 토트넘은 크로스를 올리는 패턴이 너무나 단순합니다 어떤 점에서 단순하냐 일단은 페리시치가 크로스를 올릴 때 일단은 띄워서 올리는 크로스를 주로 활용을 하죠 일단 이 페리시치의 크로스가 성공률은 높아요 성공률은 높아요 근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애초에 크로스가 왼쪽에서만 올라옵니다 왜냐 오른쪽에서는 크로스를 올릴 선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구장창 토트넘은 오른쪽에서는 크로스를 못 올리니까 왼쪽으로 보내서 왼쪽에서만 크로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크로스 자체도 너무나 단순한 공격 패턴인데 크로스에 더해서 크로스의 방향 자체가 왼쪽에서 밖에 안 올라온다 이거는 정말 정말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어떤 게 문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프 스페이스의 선수가 없다는 게 왜 문제냐면 맨시티, 맨유, 아스날, 리버풀, 첼시 이런 팀들은 하프 스페이스의 선수가 있어요 이게 왜 좋냐면 반대편 측면에서 볼을 가지고 있다가 상대 팀의 선수들이 한쪽에 쏠려 있을 때 보통 강팀들은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소유한 다음에 곧바로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합니다 이 방향 전환이 들어가면서 반대편 공간을 아주 넓게 활용을 해요 이번 시즌에 맨시티와 아스날이 가장 잘하는 플레이고 맨시티와 아스날이 상대의 밀집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근데 토트넘은 어떻냐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하프 스페이스의 선수가 없습니다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 측면에서 볼을 소유하고 있을 때 수비가 쏠려요 쏠리는데 반대편에 분명히 공간이 납니다 공간이 나는데 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반대편으로 패스를 바로 보내주지 못하고 백패스를 합니다 백패스를 하고 다시 수비라인까지 갔다가 돌고 돌아서 다시 반대편으로 가요 돌고 돌아서 그러니까 돌고 도는 동안 상대 수비는 당연히 반대편으로 다시 밀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반대편까지 패스가 넘어오면 또다시 상대의 밀집 수비에 막히게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U자 빌드업이라고 불리는 패스맵이 나오는 이유죠 그래서 하프 스페이스에 연결고리가 없는 팀들이 보통 이렇게 중앙을 거쳐가지 못하고 수비라인까지 나왔다가 반대편으로 계속 가요 그래서 U자 빌드업이 나오는 거거든요 다른 팀들의 움직임을 보시면 맨시티는 한쪽 측면에서 공격을 하고 있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반대편에 공간이 나요 넓게 이때 중앙에 데브라이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시티는 일단 데브라이너에게 패스를 보내줘요 그리고 여기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데브라이너가 볼을 잡을 때 여의치 않으니까 중앙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릴리시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때 그릴리시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은 이후에 곧바로 반대편에 이 넓은 공간으로 패스를 뿌려주죠 이 패스가 들어가니까 반대편 측면에서 마렌즈가 볼을 잡았을 때 넓은 공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팀이 밀집수비를 해도 반대편 전환이 빠르니까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공격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아스날 보세요 아스날이 공격할 때 한쪽 측면에서 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상대팀 선수들도 한쪽 측면에 몰리죠 근데 여기서 중앙에 외데고르에게 일단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외데고르가 패스를 잡자마자 반대편에 있는 마르티넬리에게 패스를 보내줘요 방향 전환이 빨리 일어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아스날이 이 넓은 공간을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토트넘은 이런 장면인 거죠 이 전 장면이 반대편 측면에서 볼을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앙을 거쳐가지 못해요 애초에 왜냐 앞선에 페리시치 손흥민 케인 브라이언일 다 그냥 앞선에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중앙으로 패스를 보내주지 못하고 백패스 합니다 뒤로 돌려요 그동안 상대팀은 재정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반대편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상대팀이 이미 다 수비라인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차이인 거죠 창의성이 부족하다 공격이 답답하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할 만한 선수가 없다 이게 가장 큰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이 가장 시급한 포지션이 창의성이 있는 중앙에서 연결고리가 되어줄 수 있는 선수가 가장 시급하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름이적 시장에 분명히 토트넘이 공격을 풀어줄 수 있는 방향전환을 해줄 수 있는 공격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선수들과 링크가 많이 났습니다 틸레망스 메디슨 파케타 심지어는 에릭센 복귀설까지 여러 선수들이 링크가 났었죠 근데 이 선수들을 여름이적 시장에서 다 영입하지 않고 콘테 감독은 오로지 측면 공격에만 집중을 해서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페리시치 제공권에 강한 히샬리송 요 영입에만 치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답답한 공격이 반복이 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좌우 측면을 빠르게 활용을 못하면 손흥민에게도 공간이 안 나요 지난 시즌에 토트넘이 괜찮았던 건 클루셉스키가 그래도 그 역할을 해줬어요 측면에서 볼을 잡다가 쏠릴 때 반대편에 있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넣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볼을 잡았을 때 공간이 나요 손흥민도 근데 이번 시즌은 클루셉스키도 그러한 역할을 지금 잘해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에서 분명히 손흥민에게 공간이 있는데 이쪽으로 패스가 안 들어가고 뒤로 돌리다 보면 손흥민에게도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반대편으로 패스가 도착했을 때 손흥민도 압박에 둘러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런 지금 문제점들이 토트넘에게 있다